3D CG 아니메이션에서 3D CG 아니메이션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깨닫다는 것은 아마 일본에서 슬램덩크가 처음으로 성공했을 것일 것 같아요. 일단 슬램덩크에 대해서는 3D CG를 쓴 아니메이션인데요. 3D CG를 써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킨 작품은 아마도 일본에서는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의 작품은 슬램덩크에 대해서는 CG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타가 이슈입니다. 그 이슈는 거의 3D CG입니다. 그것을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램덩크 문단 속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CG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타가 의자로 변하는데 의자는 대부분 3D CG입니다. 그 3D CG로 그린 의자를 손그림처럼 렌더링한 것입니다. 손그림 애니메이션의 미래는 제가 손그림 애니메이션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긴 하지만 지금 사실 많은 것들이 3D CG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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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去年は生成系のAIっていうんですかね 何かを作るクリエイトするAIがとてもブームになりましたよね ステーブルディフュージョンとかチャットGDPとか 多分今年はもっともっとAIが進歩していって 脚本を書いたりアニメーションの映像を作るというところまで 多分僕たちが活用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 そういう技術は積極的に取り入れ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います ただ3DなCGを使っている大きな理由のあるのは アニメーターの数が少しずられていることです 私はアニメーターの数が少しずられていることに AIを巻くことが可能だと考えています 日本に昨年に生成系のAIが生成型のAIというのが 非常に課題になっています ステーブルディフュージョンや このようにAIによっても多くの発展を経ていることです オールエイエイの多くの発展ができることです アニメーションの映像を作ることについて アニメーションの映像を作ることにより この部分によりも使用できることです アニメーションの映像を作るこ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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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ニメーションの映像を作ることです